그.. 바꿔도 아직 그 메이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우선은.. 어? 이렇게요 최대한 안 터진 거예요? 어? 확실히 원래 데미지가 죽어야 되는 데미지인데? 근데 이펙트는 터지는데? 어? 안 죽네 안 죽죠? 그럼 그냥 메이 유저 적팀에 있을 때는 한 번씩 다.. 죽었을 때는 초기화도 되겠죠? 만약에 되면은 적팀에 메이 원팀 있으면 팀에 좌칼릭으로 한 번씩 코팅해놓는 걸로 어? 어제 분명 어려웠는데? 어어? 이거 뭐야? 어? 어? 이거 잠시만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데 왜 슬로우도 안 받아요? 진짜 이상한데 바로 아래에다가 던지지 말고 조금 턴을 주고 던지는 어떨까요? 약간 제 쪽으로 가만있어 볼래요? 가만있으면 봐라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게 진짜 시원한 장판국이네요 이제 6시간 동안 경쟁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진짜? 동상이 끝나기 직전에 망치를 맞춰야 돼요 해볼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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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 거 없어 아니다 어 안된다 안된다 동상하고 터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? 동상 입혀놓고 영웅 바꾸고 추뎜이 안 터졌죠? 원래 죽는 건데 그럼 추뎜이 영원히 안 터지겠네요? 네 제가 영웅을 바꾸는 거 오 진심 뭐죠 이거? 아깝다 죽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동상이 씨발 언제 터졌어 아니 동상이 언제 터지는 거야 동상을 씨발 그냥 얼어 죽을 동상이야 이래서 동상인가? 진짜 차량 좀 잡으세요 아니 이거를 못 잡아 어 딜 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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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겜지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와 시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심 킬코 너무 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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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키리 키리꼬가 키리 코를 일대할 때 좌클릭해야 하나 그 인식을す commissioned 이거는 동성 처음부터 초기 아니야? 아니 그니까 고두룸으로 다 잡을거면 지말 메일을 왜 안어? 그냥 캐서디하고 말지? 동성이 언제 걸려요 진짜? 동성이 방금 걸린거야? 동성 걸릴때까지 못하는거야? 30발이 안된거야? 동성이 걸릴 시간인데 동성 20.. 28발만 걸면 되거든요? 저 짧은 시간동안 끊기는게 말이 안돼요 동성 걸릴때까지 다 멀어졌나? 봐봐 엄청 짧게 했는데 방금 멀었잖아 지금 맞네 끊긴거네 끊기는 시간이 엄청 짧은데? 형 안껴도 좌클릭 잠깐 풀면은 슬로우가 끊겨 조금씩 슬로우가 풀려 지금 와아 야 이거 동성을 못하잖아 이러면 좌클릭 잠깐 끊었는데 무빙 잠깐 치면은 끊기는거잖아 쏘면서 실제로 하는거처럼 봐봐 이러면 방금 또 슬로우 풀렸어 어 porn 봐봐 지금 또 풀렸지 어 풀렸다 풀렸어 이러면 어떻게ไking냐면 한좌 상대로는 절대 좌클릭을 못하는거야 어 지금 또 풀렸지 지금 또 풀렸잖아 보라색은 계속 있는데 아 아 아 아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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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잠깐 풀리는거 와 이거 진짜 순식간인데 너무 순식간인데 이거 난 저클릭 계속했는데 진짜 너무 순식간인데